네,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건조한 대기로 인해 화재 발생이 잦아지는데요. 특히 남방과 온열기기로 인한 주택화재가 많습니다. 청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3소 플러스 1 캠페인을 통해 이런 주택화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홍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일 구비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화목고일러 불씨 취급 부주의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청도군 운문면의 한 주택에서 저녁시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추위를 느껴 아궁이에 불을 많이 뗐는데 불길이 다른 곳으로 옮겨붙은 겁니다. 2017년부터 5년간 경북 지역 화재 발생 건수는 1만 3,726건, 그중 4,200여 건이 겨울철에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주거시설로 전체의 2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화목고일러 화재가 많은데 같은 기간 경북에서만 194건입니다. 2020년 5월 건물 6채를 전소시키고 86헥타르를 태웠던 강원도 고성산불도 화목고일러에서 시작된 겁니다. 화목고일러는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중 화목고일러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화목고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인근 주택뿐만 아니라 주위 산으로 번지게 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북 지역 특성상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어 화목고일러를 흔히 볼 수 있지만 아직 안전관련 법규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청도소방서는 화재 취약 가구 그리고 소방서와 거리가 먼 지역에 순차적으로 자동확산 소화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일러실 온도가 72도씨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소화 가루가 분사돼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화목고일러 쓴 지는 11년 때도 우리 아저씨가 관리를 하고 해서 내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불안한 점이 많았죠. 많았고 그래서 내가 늦게까지 불도 안 떼고 했는데 저렇게 소방서에서 나와서 설치를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안심이 되죠. 확실하게 안심이 되는 거는 되죠. 청도소방서는 가정화재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3소 플러스 1 우리집 안전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1소 자동확산 소화기를 설치해서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고요. 두 번째 2소 소화기를 미리 설치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소는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서 전기소화 패치를 부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전기로 인한 화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요. 플러스 1은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다른 화재 요인을 저희가 점검해드리고요. 그리고 주택 관계자분에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이 붙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 2분. 건조해서 더 위험한 계절인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1년 내내 불 조심해야지만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앞서 사례처럼 지역 상황에 맞게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